여러분! 스포츠에서! 아 경기를 진짜 보셔야 되는데 미니어 4인방 미니어 4인방 아니 오늘 들어오실 때 건강 체크 다 하셨죠? 네 흥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엄청나신 분이라고 열감지 아니고요? 카메라예요 아 진짜? 우리 신인 선수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지? 10살 같은 거 최정민 선수 컨디션 어때요?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딱딱하다 아 편하게 왜 왜 신인 선수 너무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카메라 의식하는 거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빨간물 빨간물 이거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거 이거 선수들이 먹는 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 운동을 한다 아 운동하고 그리고 골고루 섭취한다 아 영양분을 고고로 잘 섭취하고 면역력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오른쪽 얼굴이 예뻐요 왼쪽 얼굴이 예뻐요? 본인 있잖아 아 여쭈어 꽃사슴 저 얼굴 빨리 보여줘요 꽃사슴 같아요 인사 좀 해주세요 으으흑 지금 가봐 그런 거 되게 섹시해 지금 요즘에 숙소에 격리되어 있다고 제일 가고 싶은데 어디예요 공차 공차? 공차에서 뭐 자주 먹어요? 그린티스트 괴민 잠깐만요 숙소 안 돼요? 그때감대요ぐ 아 그것도 안 돼? 와 그러면 밥도 맨날 식당밥만 먹어야겠네. 네 식당. 식당밥 맛있어서 먹어야겠네. 오 유연해 유연해. 폴더 폴더. 내가 제일 아프게. 제일 뻣뻣? 발끝 닿는지 볼게요. 이거 내가 봤을 때 신발이 커서 닿는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허리를 펴야지 허리를. 제가 필라테스 수업 봤거든요? 허리를 일자로 딱 펴야 돼. 일자로 핀 상태에서. 관중석에 아무도 없어요. 아 우리 예의가 바른. 아 우리 양 선수. 컨디션 어때요? 좋아요. 우리 오늘 이기면 뭔가 공약 하나 합시다. 우리 만약에 잠깐만. 이쪽에 약간 등지고 있어서 얼굴 어둡게 나와. 예뻐야지. 샤이니하게. 아 이거지. 자 만약에 오늘 퓨처스 그리고 우리 본 경기 승리한다. 공약 하나. 댓글 이렇게 하나 골라서 드리겠다. 뭐 이런 것도 좋고. 지금 신고 있는 뭐 이런 거. 농구야 이런 거. 이거 좀 많이 뽀냈 거잖아요. 좋아 지금. 아 좀 그러네요. 요거 안 하는 걸로. 유니폼. 아 유니폼 유니폼. 아 양인영 선수의 유니폼. 오늘 승리하게 되면 이거 영상 올라가서. 양인영 선수가 베스트 데크 하나 뽑아주시면. 아 좋다 좋다. 유니폼. 누가 가져갈까. 자 워밍업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오코사슴님. 아 가리지 마요. 예쁜 얼굴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어디가. 어느 쪽 그럼. 반대. 오케이. 안전 선수의 TMI 하나. TM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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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예신 예신. 미녀 우리 매니저님. 코로나에도 철저히 지금 우리 선수들 잘 케어하고 계신 거죠? 그렇죠. 네. 우리 매니저님도 숙소에 격리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우리 선수들 물어봤더니. 김나연 선수가. 공차 그린티 프라푸치노가 먹고 싶다고. 잘 먹는데. 근데 뭐 나가지. 먹었어요? 못 나가지 않아요? 그런 거? 못 나가죠. 근데 어떻게 먹어. 누가 사다 주나? 우리 애인이 있나봐요. 어머. 이런 나오는 거야. 비상꽃이니. 미성꽃이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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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땀. 네. 진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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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